그 앞에 비키지 마세요. 100으로 딱 벗어버렸어. 저기 요번에 그 뭐야. 그 값이 됐던 사람들. 그 사람들 모두 다 그 습관계에서. 네. 아주 참. 너무 고마운 일인데. 함부로 아무데나 나가면 안 돼. 함부로. 알아보면 알아야지. 그렇지? 위험지역이 좀 몇 분이 있죠. 지금 사이에. 있죠. 우리 사람들이 좀 그런 건데. 용감해. 너무 진하시게 용감해서. 국민들 걱정시키고 가족들 걱정시키고. 요번에 참. 그래. 잘했을 때. 정부에서 요번에 잘했어.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. 두 사람이 참. 제가 참 아쉬웠는데. 그 남은 사람들도 무색게 하고. 아이고 참. 그런 말이야. 네. 모처럼. 좀. 좋은 소식이 있었던데. 내가 그.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서. 난 이제. 그. 많이 살았거든. 많이 살았거든. 많이 살았는데. 아니. 많이 살았는 게 아니죠. 요지한 씨 뭐. 많이 살았. 난 많이 살았다고 생각하는데. 31년생이니까. 77살이거든. 우리 나이로. 근데 그. 그 자리 자꾸 인지를 안 내놓으면. 내가 대신 인지되고. 그 사람들 좀 풀어줄 수 없을까. 어. 그런. 그런 생각을 하고. 우리 비서보가. 야. 그거 한번 해볼까. 그랬더니. 아이고. 그럼 그런 심력할 수 없군요. 난 특수훈련도 밖에 해서. 그 친구들한테 가면. 생활하는데. 좀 나을 거 아니야. 전문사물도 전문을 빨리 풀어서. 그런 생각을 했다고. 고맙습니다. 네. 그. 내가 얘기를 했더니. 이 사람들이. 모르고. 도톰한 줄 알고 있는 말이. 우리 비서세이 말이야. 참 잘 됐어. 오늘 그. 2550년 날.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. 그랬으니까. 그런 줄 알지만. 좀 일찍 찾아왔더라면. 도톰한 줄 알고. сразу 보기 começ». 고맙습니다.